이거 뭐지? 이런 거 있는 건가? 어 진짜다 애기요 여기가 좀 더 잘 어울린다 여기가 좀 더 잘 어울린다 여기가 좀 더 잘 어울린다 부탁하라? 괜찮은데? 부탁하라? 괜찮은데? 이게 자른거였어? 근데 이 키친에 뭐냐? 완전 처음 본다? 아 자른거? 키친에를? 그리고 얘야 뭐지? 그리고 이거 시치 먹던거는 아닌데? 먹던게 좋은데? 일단 넣는다 근데 이게 전통 키친에지 이거지 이거 형태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괜찮을까? 챌린지 코로나에도 매운거 먹어야지 이거 봐 세용 어 이거봐 킨빌아 킨빌아 그거 그거 피카츄 니니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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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브타 다 눈파랐어 어 하나 사볼래? 나? 어 캐리어에 자리 없는데? 다 사보다 솔직히 초코가 맛있어 바텀 먹어봤어?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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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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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를 하나 사든지, 뱃티를 하나 사이버렸든지 산다고 하셨는데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애들이 잘 놀잖아, 애들이 잘 풀리는 데니까 뛰어놀고 막 강아지 되고, 여보 여기 온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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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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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식주의 세포를 인성해서 여기를 싸우는 것 같네요. 원스포 이거 맛있겠다. 제 위에 망고가 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갈로나 화이트 초콜릿인 우팔리스 샹티크림과 망고 성우철 만든 주거트입니다. 제 이름이 포키스야. 그거 알겠어. 나는 우유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. 우유 맛 진짜 많아. 많이 나는 거. 응. 마가포도 많이 나는 거. 이 정도면 저녁도 많이 먹고. 초반에 가봅. 지금은 매콤한 steps이 떠오르는 것 같다. 앞으로의 아침까지 가봅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